아 해가 지는데 염소들이 이제 염소장에 들어갈 때 쭈는데 뭐 이놈들이 아주 열심히 풀을 뜯어요 아 이제 들어 해가 지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 새끼도 풀맛을 알아가지고 젖 좀 끊었나 몰라 또 염소장에 들어가면 또 지어 애미 젖 먹을 거야 얘 뿔이 이만큼이나 났는데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는 풀도 먹고 젖도 먹고 이런 벌거숭이 같은 놈이 어딨어 응? 응? 깜순이? 아유 저 풀 뜯어먹는 거 좀 봐요 이 염소들이 이 칡넝 굴을 제일 좋아해요 칡이 몸에도 좋고 아이고 우리 염소들 풀 뜯는 거 좀 봐요 아주 열심히 뜯고 있네요 이제 해는 젖어서 이렇게 해가 짙는데 이제 열심히 뜯으면 뭐하니? 응? 낮에는 팽팽 놀다가 연수장에 들어갈 때쯤 되면 아주 풀뜯는 소리 들리죠? 아이고 맛있어 저놈들도 아주 입에다가 칡넝 굴을 하나씩 뜯고 먹고 있네요 아 아마 샐러드처럼 맛있나봐요 이봐요 뜯는 소리 들리죠? 아이고 이 새끼가 젖도 먹고 칡넝 굴 풀도 뜯어먹고 뿔은 조그맣게 나가지고 애미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금방 삼키도를 했는데 너무 깔다고가 많아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비옷을 입고 와서 기도할 땐 좋았는데 아 얇은 옷을 입었더니 너무 날파리 날벌레들이 와서 물어요 장화 신고 다 이거 무장했는데도 아 너무 물어서 내일은 삼키도 할 때는 다시 비옷을 입고 와야 되겠어요 엄청 모기가 산모기가 무섭네요 안파리 날벌 갈색김도 Mat saf quota